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부산 금정구 범어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범어사를 찾은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웅전에서 향로에 헌양한 후 20여 년 전 부산에 근무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곳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주지정호 스님, 방장 정여 스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호 스님은 윤 대통령에게 사람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말씀과 힘든 상황에도 꿋꿋하게 이겨내신 모습이 많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셨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국의 국가, 재정이 과도하게 사용되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정호 스님은 직접 쓴 무구무해라는 문구가 적힌 족자를 윤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범어사에서 주신 가르침 덕분에 나라가 똑바로 설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방장 정여 스님은 윤 대통령에게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든든하다며 인생에서 스스로 흔들리지 말라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음속 상처를 적당히 비우고 새로운 것을 채우는 마음가짐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여 스님은 가민대가 적힌 액자를 선물하며 힘들 때마다 이 문구를 보며 극복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범어사는 영남의 3대 사찰 중 하나로 지난해 국가현충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